.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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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되고요 이긴 팀 100만씩 지급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우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빡세네 일단 빡세네 이거 일단은 상판은 이거 하고 밀린다 싶으면 개빡겜 할게요 저는 저는 우리팀은 몰라도 아닙니다 현동이가 요즘 저보다 잘해요 약간 소년만화 대결부도 현동 흑쟁 민준 진우 개미 벌레 진우 동생순 김용순 실패 이렇게 에리 캐릭터 같냐 진우 폴더 ㅎ ㄹ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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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 아 씨 바 진짜요? 아 안돼에에에엣 안돼에에엣 아 안돼에에에ㅣ 이거 어렵지 어렵죠 아 연포 아 이렇게 되면 아 미래가 어둡구만 소선이야? 시크릿까지 이거 아직 몰라요 김영수 오늘 여기선 내가 이엄이라고? 오늘 무려 주말 아침 돈빵을 위해 성당을 뺐습니다 뻑빵모노 죽으면 일단 무조건 1킬을 먹죠 쇼크톰파가 과보 벙선이 아닌 상황 쇼크 오케이 어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의외의 성과를 하고 있어 자 여기 개미 대 벌레 누가 더 잘하냐는 많이 나오겠지만 비슷합니다 의외로 개미는 청룡이구요 벌레도 의외로 백곱니다 개넬프도 상위 10%라서 한 번 더 바로 한 번 더 바로 어질어질하구만 어질어질하구만 게임이 진짜 넘치는구만 총 September 이긴다! 아이... 개빡게 맥했다. 오늘 미안하지만 개빡게 맥게. 대충 구도 잡혔거든? 혼자서 당신놔야 돼. 개빡게 맥게 이지라. 아이씨. 나는 그럼 줄게매하지? 어 줄게매? 3대사이야? 오케이 구미호 다음에 백삭건. 딱 좋다. 오케이 1인분. 이제 1인분 하면 돼. 오늘 진우가 스킨이 맛깔나네. 아이씨. 도대체 저를 왜 못한거지? 어렵나? 어? 끝. 아니 왜 필요했어? 1,2,2,1,2,1,2,1,2,2,1.. 도대체 두로가? 2,2,2,2,1,2,1. 과연을 이용하여 ей인과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선고하면 안되는데 저거 저기 무퍼라서 참아야되는데 그러게 너무 무서워 그리모 눈가에 부러뜨려 밖에게 씨발 약올라 왜이렇게 이뻐 이뻐하네 나쁘지 않아 그거 해야겠구만 ㅅ때네 끝 아아아아 아 그냥 팩걸 정진우씨 아직 3명입니다 할만하네요 나머지 멤버를 보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리모 대처가 힘들죠 힘들긴 해 아 그래도 오늘 15점 아직 할만하네 망미 그래도 스타핑은 스타핑하고싶은거 해야지 액세는 다들 1티어네? 액세는 다들 시발 1티어야 아하하하 존나 웃기네 액세 액세 맞추자 다들 1티어중에 손에 꼽히는 좋은 액세대만 좋겠네요 누구냐 오케이 아 망미노짓기 피 많은 새끼가 많으면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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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버스터미 써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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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을 야무지게 땄기때문에 앞으로 몰라요 시티 뭐야 왜이래 할로윈 끝났구나 너 가져 아 제발 어떤 학생해야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 원형 원형 데메 아니 원형 망미가 중요하거든 무엇과 중에 뭐야 1대1 흐흐흫 흐흐흐흐흫 ㅋㅋㅋㅋㅋ 여기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평소 플레이에 이제 100%가 발현이 안 됐어 내가 보기엔 플레이가 이제 엉성해 연습한 그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 판단이 그냥 바보 벙성이 됐거든? 좀 긴장을 풀어줘야 돼 이겨서 플레이가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죠? 8대1 야단 났구만 플레이를 아 뭐 제일 잘 쓰는 거 해야죠 괜히 뭐 번지악스에 놀이려고 하는 것보다 보여줘야겠네 김용수 신났네 에이씨 아주 신났어 평순이 1 2빠 그리고 뭐 4빠 개꿀 어 녀석 배치파운드 제일 잘쓴 성과가 나오잖아 뭐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뭐랄지 모르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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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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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퓨어닌 심장이 이런거지 안 끝나요? 저렇게는 끝나긴 하네 퓨어닌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거야 아직 진짜 곰슨 출동 다했어? 핵촛? 핵촛 약간 이제 자칭 총룡 공방나면 1인분 한다는 본인의 말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어 지금 괴이 하는거 보면은 전혀 빈틈이 없어 저게 이제 자유체나 1인분? 진우가 오늘 마텍에 갔는데? 흠 진우가 오늘 마텍에 갔는데? 답봐 흠 음 흠 음 음 ㅋㅋㅋㅋㅋㅋㅋ ㅋ ...변쥐거야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 흐흐흐흐흐핳ㅋㅋㅋㅋㅋ 애들.. 애들이 말하는거 봐 ㅋㅋ 까비 아니 시바이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보고 안나가 안내 이상하게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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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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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천히긴 한데 토끼야 거북이 천천히 합시다. 슬로운 스타터다. 형순이 이상한 거 많이 봤어. 내가 마인이 현재 좋긴 해요. 근데 애들이 왜 스피드 캐릭터를 하겠어. 역전 하려면 스피드 캐릭터 하면 안 돼. 스피드 캐릭터 해야 돼. 스피드 캐릭터 해야 돼. 스피드 캐릭터 해야 돼. 안 득을 패 브루이프 나쁘지 않아 형수 이 ㅅㅂ 이염 체험 중이라니까 지금 저 오랜만이네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또 미니냄 어차피 잔어 어 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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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물깔 물깔면동 이거 카야 이거 좋아 진맨 피관리 미쳤다 맹동 아니었냐 방금 급하게 안했대 어차피 상대가 급한거라 뭐야 아이케 아 백점 백점 백점짜리 플레이 좋아 가보자 하아 아 연속도 돼 물깔 멈춰 물깔 멈춰 둠 아 유니 여덟 이 monetary 저 대처해야되는데 아예 까비 참으면 이긴데 진우가 그럼 계속 좀 무게가 되겠네 이번 판은 민준이 아가리 아가리 열리는거봐 3대10 3대10 끝에 3번이네 한번만 페이스 잘하면 된다는거지 4대10 3대10 4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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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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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10 6대10 5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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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이죠 이거 이기면 천천히 오케이 윈준이도 이제 세판 녀석 저거 만나니까 빠귀치는거지 가드가 계속 풀린거 보면은 많이 빠귀쳤나봐 애가 애가 급하 급해 4대10에 좋습니다 많이 따라가고 있어 한방에 끝낼만한 악세가 좋을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15점입니다 한쪽이 존나 밀릴거란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점 했지 비행기가 개꿀이긴 해 이게 좀 개꿀이야 이걸 믿겠어 나는 난 나를 믿는다 킵은 안껴줘요 석약 세이라 네 어 아 미친놈들인가 얘들아 왜그래 다 망나니새끼들 밖에 없어 오케이 패면 돼 패면 돼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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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조심해 주세요 미친놈들 민준이 마텍이 갔는데? 아니 이게 왜 맞아 하하 나이스 까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저 망나니새끼 돌아가는거 근데 혼돈 속에서 벌레가 잘 터졌어요 대시엑스로 긁으면 된다 대시엑스로 긁으면 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기기 위한 안전함 실수 안하겠단거죠 스터레로 자가 이제 Top 저 점프에 놀라고 하하하하 거기 없어 confl 하하하하 하하하하 deficiency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도 점프 획수 갈길라구 저기 번지 쪽에서 저 악랄하면 속지마 저 녀석은 악랄아 악랄해 악랄아 악랄 아라 아 습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어디가 민준 받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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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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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아 2성 제어 저거 뒤로 도는 경우 있는데 그 정도는 안걸린다 잘 참아 2성 제어 저거 뒤로 도와줍니다 잘 참아 2성 제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는 거 까리 생각해서 당근 던진 건데 버리 주저 실패했죠. 맞게 했으면 산 건데.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긴 했었다. 살죠? 나이스. 이러면 나머지 다 잡을 수 있어. 저게 제일 문제였거든. 저게 제일 문제였어. 한칸타자 동백복부터 치고 옵시다 구미 아아하하시 헤헹 흐흐흐흐 아 이런 실수를 압박 너무 넣다가 미끄덩 했죠 8에 3 1점 땄네 현동이 흔쨍 긴장했다. 보샘. 무 집어넣을때 딱 아찔해. 함 썰어 볼 타. 이걸로 지던 지던 이기던 이걸로 화끈하게 두세명 썰어버리고 하는게 나아. 어중간하게 스텝으로 패는것 보단 나아. 나쁘지 않은 작전. 이걸로 세게 침을 놓고 있는 걸 알게. 아이고 말렸다 아 피 너무 오는데 피가 너무 없었다 잡으라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 좀비 매너 이 ㅅㄹ 미러지 내가 좀만 더 피 아끼면 가능할 듯? 저 정도 피 남은거면 좀더 섬세하게 패야돼 피를 아끼면서 일단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잘 안되네요 아 야 아프다 아야 아프다 아아 이거 감정제어가 안되네 저런거 뻔하게 쓰면 안되는건데 팀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B상 아 아쉽게 8대15로 마무리 됐네 그래도 1대10 1대10이었는데 8대15까지 왔다 이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은 판이었다 그게 된거 같네요 아 뭐 질수도있죠 오늘의 패배 다음에 승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